오는 11일 LG전자는 LG Q9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고가는 49만 9,400원입니다. Q9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개인, 동영상을 즐길 때 생생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QHD 플러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최대 1000니트로 스마트폰 중 가장 밝다고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기존 스마트폰 대비 2배 이상 풍부한 강력한 중저음을 낼 수 있고 속이 빈 물체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별도 스피커를 연결한 것처럼 풍부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붐박스 스피커도 탑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9은 LG 페이를 탑재해 결제계에 가져다 대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AI 카메라는 피사체를 스스로 인식해 자동으로 최적의 촬영 모드를 추천해 줍니다. 또한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으로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800만 화소 전면 광각 카메라, 4GB 램, 64GB 내장 메모리, 3000mAh 일체형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운용 체계는 안드로이드 8.1 버전입니다. 안병덕 LG전자 모바일 마케팅 담당은 강력한 멀티미디어 성능에 다양한 편의 기능까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담아내 훌륭한 졸업 및 입학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